일단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예약되기만 2년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척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일명 척추의 신으로 척신 척신 인터넷에 신이 많아요 공부의 신 장사의 신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척추의 신을 처음 만나면 해요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 예약되기가 2년이래요 제가 만약에 오늘 허리가 아프면 2년 뒤에 2년 기다려요 저희들이 다 허리가 안 좋아요 아 그러세요? 제가 뭐 말씀드리면 저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아 그러세요? 여기 사실은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저는 진짜 뭐 교수님 제가 뭐 갑자기 진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 하지 마요 2년을 기다리죠 자 여기서 지금 허리에 관람 진료 얘기 하지 마요 교수님 여기서 진료 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이제 다른 환자분한테 진료가 안 돼요? 나도 지금 허리에 관람 진료한테 암 얘기도 안 하잖아 1년이 하네 자, 그만하자. 다 됐어, 다 됐어. 오늘 청취해주세요. 다 됐어. 아니, 그래서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진료 예약되기가 상당히 길므로 인터넷에 있는 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것만 하지 않으시면 이게 암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아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주사를 놓고 해도 금방 또 재발해서 오세요. 맞아요. 나쁜 운동해서 재발해서 오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예약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에 좀 올리신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리에 부담이 적은 스쿼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살짝 살짝 들었다 냈다 하는 아픈 허리에 대한 직방 소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서 잘 치료됐다가 좋아진 환자분이 다시 아파서 오셨는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나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하나는 유튜버가 많더라 해서 그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유튜버들의 그런 내용을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만든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허리 디스크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보통 왜 생기는 건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유전. 아, 유전이에요? 유전.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남자 쌍둥이 150쌍 정도 모아서 형은 육체노동을 많이 하고 동생은 그냥 이렇게. 네. 그런 두 명의 이 허리 쓰는 게 완전히 다른 쌍둥이만 150쌍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MRL 찍어봤더니 몸을 쓰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스크의 퇴행이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유전이 뭐. 유전이 한 60% 정도 되고요. 무거운 걸 들고 아니면 가벼운 거라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신다. 아, 근데 이게 참. 그게 참. 요즘 또 이제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를 보신다든가. 모투브 컴퓨터 이렇게 하신다. 사실 목 디스크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10년, 11년 되면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확 늘었어요.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아주 지하철에 갈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랐는데. 왜요? 학생들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하철에 타더라도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좋습니까? 그렇죠. 더 높이시면 더 좋습니다. 지하철 손잡이에. 손잡이에 갖다 대고 오십시오. 근데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고 있다가 서 계시는 분하고 눈이 많이 출 수 있잖아요. 그럴수도요. 근데 이제 목을 위해서는 좀 약간. 최대한. 아, 그러면 그거는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거 자기네들께 지금 살짝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거. 자기 전에 살짝. 목에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요. 사실은 이런 스트레칭은 오히려 목 디스크에 많이 하죠. 해롭습니다. 안 좋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왜 매일 이거 하는데? 목이 안 좋아서 이거 매일 하는. 그래서 여기 계속 뻐근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뻐근하시죠? 네. 이 윗등에 곰 한 마리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목 디스크 내부가 찢어지면 그렇게 아프세요. 여기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 있다. 좀 더 심하면 곰 한 마리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이 허리를 먼저 꼿꼿이 하시고요. 견갑골을 뒤에 붙여서. 네. 허리를 꼿꼿이 하고 견갑골을 뒤에 붙이고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위를 쳐다봅니다. 이때 목 주변이 아픔은 좋은 겁니다. 그래요? 찢어진 디스크가 붙는 통증입니다. 아... 목 주변이 아프면? 아프네요. 이때 팔이 막 저리잖아요?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어, 저린데? 팔이 저리세요? 그러면 팔이 저리기 직전까지만 가세요. 가다가 팔이 저리면... 죄송한데 언더티 좀 입으면 안 돼요? 여름이라 셔츠도 얇아졌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등을 굽었어요. 숨기려고. 하도 뭐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고 다녀요. 완치가 어렵습니까, 디스크는요? 이게 어떻습니까?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완치란 게 이제 찢어졌던 디스크가 완전히 붙어서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저만큼 많이 아픈 분을 좀 뵙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극도로 아픈 통증을 한 5년, 6년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 게 완치라고 하면 완치가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운동을 하면 허리 그을력을 좀 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저도 좀 운동을 그래서 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완치가 안 되는 원인이실 수 있습니다. 아. 잘못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허리 그 디스크가 손상이 되기 전에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허리가 튼튼해지는데요. 한 번 손상이 와서 상처가 생긴 사람은 원래 찢어지기 전보다는 약하니까. 세게 운동을 하면 윗몸 일으키를 한다든지. 내가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 아프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디스크는 점점 찢어집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아침에 눈을 딱 뜯을 때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허리가 낫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디스크가 붙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잘못된 스트레칭부터 이렇게 조금 허리에 좋은 운동. 교수님께서 조금 오늘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신다고. 아, 진짜요? 제일 흔히 잘못된 운동을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요.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등으로 바닥을 누르라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 허리를 이렇게 바닥에 조금. 허리로 바닥을 붙여라. 복근의 힘이 약간 들어가면서. 약간 들어가네요, 복근의 힘이.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안 좋습니까?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다리 잡아 당겨요. 이거, 이거, 이거. 저 이거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 그... 허리 아플 때 이거 운동 많이... 하고 나면 시원한데요. 그 시원한 거는 이제 근육이 좀 풀려서 시원해지는데 그게 한 20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는 디스크 찢어진 통증은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죠. 아... 그래서 아침에 아프신 거예요. 아, 진짜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게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늘상 이런 운동들. 이렇게 좀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두 배로 안 좋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이거에 두 배로 안 좋은 거. 다음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이거 하고 나면은. 복근하시죠. 아침에는 막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절대로 안 하십시오. 아... 네 배로 나쁜 운동.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거 우리 많이 알아보네. 뭐예요? 네 배로 나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이거 이거 보통 이거 많이 허리에 이거 이거 많이. 저는 강도가 와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 정말입니다. 나쁜 운동입니다. 이, 이, 이건요? 이렇게 누워서 봐야죠? 그것도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허리나 이게 그 지금 척추 쪽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건 뭐 굉장히. 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척추 쪽에 사실 뭔가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저도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이게 좀 허리 안 좋더라는 거. 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운동이 도대체 이게 허리 회복에 좀 좋은 운동인지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이죠. 엎드려서 이제 양손을. 아. 야구 봤다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턱 밑 벽에 고는 숨을, 코로 숨을 크게 들이십니다.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요. 이거 할 때 제가 허리를 한번 보시면. 숨을 들이시면 제가 허리가 올라갔다가. 네. 숨을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요추점만 C자 복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좀 허리에 C자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십니다. 빨리. 그다음에 위로 숨을 천천히. 끝까지. 허리가 쑥 들어가는 거. 쑥 내려가죠. 쑥 내려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 허리가 올라갔다가 내쉬어 보십니다. 쑥 내려가죠. 쑥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요추점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교수님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편안하면서 시원한데요. 시원해요. 그래 시원해요. 이게 그 안적척의 법칙이 뭡니까? 안적천. 안적천의 법칙이 뭐예요? 안적천의 법칙. 허리를 절대로 구부리지 말라. 안 구부리는 게 제일 좋다. 안 구부리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길 가다가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서. 100만 원 이하면 줏지를 마시라. 오히려 진료비가 더 들어가니까. 100만 원 이하면 줏지를 마시라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500원 짜리도 줍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만 원짜리 하나라도 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워야 될 때는 적게 구부리고. 그다음에 천천히 구부리시라. 예를 들면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교수님이 추천하는 자세는 어떻게 주워야 됩니까? 여기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줘면 허리가 많이 구부리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디스크 쪽이 쭉 찢어집니다. 잘 붙어 들어가는 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5초 정도만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울 때도 이렇게. 이러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집어가지 않을까요? 발로 이렇게. 밟고 밟고. 약간 이렇게 런지하는 자세처럼. 네 런지 자세. 이렇게 해서. 안 아픈 분은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허리가 잘 구부러지면 류현진 선수 같으면 구속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봉을 찰 때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야 유연해야 잘 차게 되는데. 그게 아픈 허리를 낮게 하느냐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뭐 수영은 도움이 됩니까? 수영은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프고 좋아진 분이 저한테 수영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원래 수영을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새로 배우시는 분은 안 됩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온몸에 힘을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그렇구나. 원래 잘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수영 중에 접영만 빼놓고 하십시오. 접영은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접영 많이 해서 또 터져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혹시 이제 허리 통증이 있거나 아픈 분들은요. 허리가 좋지 않으실 때는 사실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 돈을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동작으로 그렇죠. 이런 노력들을 해야 허리가 좋아진다.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평소에 어떤 운동을 좀 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고 멋지게 살려면 근력 운동을 하시라. 근력 운동을 하면 일단 자세가 바로 됩니다. 근력 운동 하기 전이랑 후랑 자세가 달라지고요. 암도 예방이 되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 좋은 게 많은데 걷고 뛰는 게 이게 척추에 굉장히 좋습니다. 걷고 뛰는 그 땅을 치는 그 충격이 허리 디스크 이렇게 전달돼서요. 디스크 주변에 줄기 세포들이 있어요. 견해들이 그 충격을 받으면 막 활성화 돼가지고 디스크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동물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참 아플 때는 이게 절대로 낫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붙듯이 허리 디스크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흉투로 바뀌면서 붙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기간은 다르나 그 목표를 가지고 나쁜 것만 안 하시면 좋아지십니다. 끝까지 한 번 잘 통증 없는 그날까지 또 근육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제라고 합니다. 아 최석호? 최석재 선생님? 네네. 제 이름 맨날 거꾸로 정준화 씨가 많이 부르는데 석재라는 이름이에요. 석재야. 석재. 석재가 아이입니까? 네 아이입니다. 아 저기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응급의학과요? 예예. 저희는 계속 응급실에서만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전문 분야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응급의학과예요. 그 자체가 과 이름이에요. 응급의학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급실에는 환자분들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외래처럼 이런 파트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파트는 저쪽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한 환자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전부 다 봅니다 저희는. 그게 저희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과가 아니라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진짜 이게 힘들겠는데요? 네. 저희가 농약을 먹고 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네. 뭐 애기들이 뭐 핀 같은 거, 압정 같은 거 끌고 오는 것까지 왜냐하면 병원에... 먹는 것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아... 공사판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는데 물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네? 부동액을 끓여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분이 그렇게 갑자기 실려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넘어가셔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부동액을 끓여서 이게... 이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네. 그냥 무색무치니까 그냥 우리겠거니 하고 틀어놨다가 먹고 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 어린이들이 혹시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제 잘못 알고 압정이나 이런 게 뭐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바둑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스티커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저 집에 아이가 있지만 이게 막 그런 걸 늘 빨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떼면 안 되는데 창깐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뾰족한 거라든지 그런 거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버튼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위가 뚫릴 수가 있거든요. 아우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서 그럼 빨리 병원을 와야겠네. 그럴 때는 소아 응급내시경이 가능한 응급실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소아 응급내시경이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되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얘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으셔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아, 임상 보셨는데? 네. 그리고 허리만 아프다고 왔는데 배를 만져봤는데 그냥 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리 안 하시냐 그랬더니 거의 7, 8달 안 했대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니 안 했어? 이러신 상황으로. 치마 들추니까 아기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셨지라는 그런 황당한도 있으면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천만다행으로 산부인과 선생님이 지나가다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진짜 운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좋은 기억이 많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응급실에는 꼭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나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아이고, 그 말씀을 아시고 계시네요. 저희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토크 비헌서를 하셨나요? 술 취하신 분들. 어떻게 맞춰서 그 얘기를 해 주시나요? 아니, 미리 만났어요. 아니, 아니, 저 처음에 포. 아니, 근데 어쩌면 선생님. 안 부르겠어요. 오늘 딱, 진짜. 딱 맞는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고생인 부분이 술 취하신 분들 대처하는 게 가장 힘든데 소주라는 희석주를 갖다가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사실은 화학약품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냥 알코올에다가 감미료 탄 거 먹고 있는 건데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사회가 용인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문화는 언젠가는 좀 바뀌어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소주는 화학약품이다.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놀라는데요. 어제도 화학약품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유쾌했던 일, 기분이 좋았던 일도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있죠. 아, 있죠? 네네네. 중환자실 전담으로 맡았을 때인데 크레인을 운전하시는 분이 공사장에서 30톤짜리 이렇게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가슴 쪽을 부딪히면서 쓰러... 차량으로 튕겨나온 자원이 있었어요. 외관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어졌어요. 중환인 건 없었는데 심장 주위에 피가 약간 차있긴 한데 아직 많지가 않다. 그래서 아, 그렇다고 그러는구나 하고서는 그 환자 입원 다 시켜놓고 잠깐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밥 한 술 딱 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환자분 혈압 떨어진다. 급히 올라가 보니까 환자분이 그 사이에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슴을 부딪히면서 옆으로 피가 새 나오는데 그게 양이 늘어서 심장을 누른 상황인데요. 급히 심폐생술을 하면서 심낭 천자술을 했어요. 심낭에다가 관을 넣어서 피를 뽑는 시술을. 이 피 나오는 양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밤에 흉부외과 교수님 다 와가지고 수술을 들어갔고 저는 수술방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후배한테 들은 얘기로는 멋있게 흉부외과 교수님이 심낭 막을 딱 자르자마자 피가 쫙 솟구치면서 여기다 하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잡았대요. 거기를? 찢어진 데를 딱 잡았대요. 그래서 꼬매고 유유하게 나왔다는 전설 같은 얘기처럼 돼서 의혹 회의 때마다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분 사신 거예요? 사셔가지고 완전히 다 깨셔가지고 걸어 나가셨어요. 그때 참 뿌듯했습니다. 뿌듯했죠. 네, 중환자실 주치의로서 뿌듯했어요. 그럼 전설적인 이야기는 해요, 진짜? 한 번에 그냥 빡! 네. 심낭 짝 자르더마자 탁! 근데 우리는 우리는 공감을 못한 얘긴데 팀아 너무 무서울 텐데 한 번에 그냥 팍! 약간 무림의 고수가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할 때 단 한 번에 그런 여러 가지를 여기가다! 여기다! 당연히 고수 류유 부게인니 시여 제니의 반싱! 그리고 유유이 사라지고 그렇죠. 혹시 응급외학과에서는 금기여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금기여요? 있죠. 뭐예요? 오늘 왜 이렇게 콜이 없지? 한 대 바로 그 순간 콜이 오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한가하다. 이런 깨방정을 떠면 깨방정 저주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음식 중에 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저번 주에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바로 음식 호출이 왔어요. 환자분들한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뭐 또 봬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응급실에 와서 어? 환자 없네 오늘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거의 비싸다. 그러면 바로 119 소리가 밖에서 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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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료수 한 가지를 안 마셔요. 음료를 안 마셔요? 저희가 딱 들으면 알아요? 그걸 안 마시는 게? 네, 바로 아실 수 있죠. 그래요? 네. 뭐지? 스무 거개로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스무 거개로요? 야, 이거 수고하군요. 과일로 만든 음료입니까? 네, 과일향이 들어있습니다. 과일향이요? 탄산 쪽이에요? 네, 탄산 쪽입니다. 어? 어? 아예 브랜드 이름이죠? 네, 브랜드 이름입니다. 아! 아! 세 개 쓰셨어요? 세 개 쓰셨어요? 몇 글자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아! 정답! 해도 돼요? 네. 환타? 어, 맞아요. 근데 환타가 왜... 환자가 타고 온다고 해서 환타? 맞습니다. 환자를 타기 때문에 환타를 절대 안 마셔요. 아, 그래요? 아, 환타를 안 마셔요? 네, 네, 네. 의사, 간호사 어떤 공통적인 그런 금기어 중의 하나예요. 이야... 그... 이것만은 하지 마라. 전문의로서. 이것만은 좀 하지 마라. 아, 젊은이한테? 젊은 분들한테요? 아니요. 전문의로서요. 전문의로서요. 젊은이가 아니라. 아, 젊은이... 젊은이가 아니라 전문의로서. 네, 전문의로서. 좋으세요. 잘 들어야 되네요, 이게. 오늘 발음이 좀 이게... 이거 왜 보여져, 그걸. 음식차야, 음식차. 아, 그렇군요. 전문의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술 다음으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오토바이거든요. 아... 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머리도 다치고 가슴도 다치고 배도 다치고 한 군데만 다쳐야 그걸 빨리 해결해서 살려드릴 텐데 다 다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가능하면 조금 다른 취미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이제 저는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크게 다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CPR을 우리가 평소에 배우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경각심을 갖고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지만 적어도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데다가 주위에 환자가 생겼을 때 그냥 어렴풋이 듣기만 한 걸로는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해 줄 수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CPR 방법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19에 신고 좀 해 주세요. 턱을 이렇게 들어서 혀가 넘어가지 않게 기도를 좀 확보해 주시고 심장 마사지를 1초에 2번 깊게 압박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슴 니플이라고 하죠. 유두의 정중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는 제대로 하면 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둑하면 놀라지 마시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지신 분은 밖에서 짜주는 것 외에는 지금 혈류가 도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 혈류가 머리로 가서 뇌 손상이 오지 않도록 오지 않도록 평생 불구로 사느냐 그나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거 혹시 뭐 그냥 뭐 해야지 마지막에 실제로 니플이 조금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아니요. 조세. 혹시 상대적으로 보고에 맞추면 됩니까? 그 손상이 없으시니까 이게 미워봤다는 과격해. 미급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게 좀 정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흉골정중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중앙입니다. 니플 위치에 속지 마시고 흉골정중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중앙. 오늘 쉬는 날이세요? 네. 오늘 쉬는 날이고 내일 금요. 왜요? 근무 뭐. 근무 중에 이러고 지금 나오는데 아니요. 일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응급실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이 짧고 굵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렇게 두 번 근무를 하고 나면 3일 딱 쉬는 거죠. 아 3일을 쉬세요? 병원에 따라서 3일 쉬는 데도 있고 4일 쉬는 데도 있고 되게 괜찮다. 아니 그렇잖아요. 딱 낮 근무하고 밤 근무하고 3일? 3일을 쉰다고? 어떤 때는 4일을? 일주일이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입원 환자도 없고 수술도 없고 자기 근무 시간만 딱 맞히면 프리안. 진짜 몇 안 되는 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장점이 대단하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응급의학과가 굉장히 좀 인기학과인가요? 어떤가요?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저도 사실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재활의학과가 제일 편해 보여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완전 반대 성격인 응급의학과를 하게 됐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은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3일 시절에 3일. 이런 걸 잘한 거. 오늘 만난 의사 선생님 중에 제일 만족감이 지금. 많이 오십시오. 요즘 의학 드라마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데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좀 약간 어떠세요? 의학 드라마 최근에 이제 슬의생이라고 부르죠. 슬의생.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제까지 드라마에서는 의사들이 조금 악역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정의의 사도인데 나머지 의사들은 그렇게 막. 이게 난 너 때문이야 이 개자식아. 내가 널 이 바닥에서 영원히 묻어버릴 테니까. 겨울러 빼라고 인마. 오피캠으로 간다고. 의사가 한 명때문에 또 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 조금 억울했어요. 주인공 빼놓고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나쁘니까. 다행히 요번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조금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고.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아니 그 저. 잘 만들었다 그러면. 아니 약간 인싸세요 안싸세요? 아니 조셉. 아니 인싸 안싸는 뭐예요? 치아가. 아내 되시는 분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세요. 네 맞아요. 다른 동기들은 병원 앞에 자취방을 얻었는데. 본인은 아내 집 앞에 자취방을 얻었대요.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병원에서. 네 그래서. 열렬한 연애를 했었던 때가 있었죠. 이야.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네 했는데. 1년차도 그렇게 2년차도 되고 그렇고. 하루 24시간 거기다 이제 앞에 우유캐이 붙이고. 차팅 정리까지 한 번 28시간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나면. 잠만 자고 바로 다음. 밤 근무 스케줄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와이프랑 한 3, 4시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잠을 자요. 맨날 등만 보는 거예요. 자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고. 참 힘들어 했었어요. 대학병원에 가면. 레전트들 좀 불친절하고. 네. 좀 깨지지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밤을 뭐 진짜 그렇게 막 새고. 씻지도 못하고. 네. 이러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또 좀 말이. 맞아요. 투명스럽게 좀 나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민석 피디도. 밤새고 편집하고. 웃다가 존 적 있죠. 진짜. 진짜. 나는 민석이 그때. 뭐지? 아니 웃다가 자더라고. 조금 더 붙으면. 바닥에서 이렇게. 아악. 아악. 뭐야. 뭐야. 진짜 진짜. 진짜요. 밤새니까. 맞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밤새는 직업분 중에. 피디님도 포함이네요. 응원합니다. 지금 오히려. 힘든 근무이긴 하지만. 이틀 근무. 3일. 이렇게 남는 시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요즘은요. 지금 저한테 제일 큰 아이덴티티는.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모습이 제일 지금으로서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빠가 오기만을. 맨날 기다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아이들이랑 노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좋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기회를 못 가지고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너무 심하게 아프신 경우를.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 갑자기 생긴 사건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감기약 먹고서. 좀. 가랫소리가 좀 안 좋아서. 6살 여자애 데리고. 아빠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병원 먼저 온 거예요. 아기가. 너무 숨차고 힘들어하니까. 병원에 와서. 다 왔다 그러고. 애기 이렇게 뒤에 봤는데. 애가 숨이 멈춰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빠가. 우시는 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찰나에. 사람이 살아있고. 사망한 그. 찰나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인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조금이라도. 날씨 좋으면. 나가서 놀 수 있습니다. 나가서 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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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일루시자. 아 예. 5분에 1명 꼴로 발병을 하고. 15분에 1명이 사망한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엄청 흔합니다. 네. 아이고.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을 막아라. 뇌졸중 전문의 이승훈 교수님이십니다. 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전공은 뇌졸중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뇌졸중이 말이죠. 젊으신 분들 가운데도 뇌졸중이. 정확하게 뇌졸중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수님. 뇌졸중이라는 말이 단어가 참 이상하죠. 그렇죠. 뇌졸이 쓰러진다라는 건지. 중이라는 말로 끝나는 의학 질병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뇌졸중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가 뇌졸은 졸지에 갑자기. 중은 약간 뭐 적중한다 뭐 이런 의미할 때 타격을 받는다 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 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주제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만 만나고 싶다고 해서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집이 특집이 죄송해요. 오늘 만나고 싶지 않은 교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진짜 계셔야 되는 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이게 다 뇌졸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뇌졸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의 이 부분이 죽는 바람에 생기는 걸 뇌경색. 혈관이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걸 뇌출혈.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저 드라마 속에서나 이렇게 가끔 뒷목을 잡으시는 게 이게 좀 약간. 아니 이것들은 정말. 어머. 여보. 어머. 여보. 여보. 괜찮아. 이게 뭔지. 누구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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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せthal의 son 너무 많이 남용되죠 사실은. 변호사 앞서가 scolded. 무зд line. 욕값 내게 forskуш 컸 됩니다. 네. 저는 병명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3년 전에 받은 소견이거든요. 뭡니까? 뇌경동맥 눈분절에. 네, 뇌경동맥 눈분절에. 이게 꽈리형으로 이렇게 좀 부풀어져. 뇌동맥류라고 하는 거고요. 뇌출혈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 안에서 터지는 뇌출혈, 뇌실질출혈. 그다음에 뇌 바깥에 있는 큰 동맥이 터지는 걸 지주마카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동맥류가 지주마카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죠. 혈관벽이 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를 동맥류, 동맥 꽈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부풀어 온 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파열될 수가 있는데 평상시 건강검진에서 그게 발견되면 그걸 미리 폐쇄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조세호 씨가 갑자기 나가서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뿐 아니라 모든 뇌출증은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주 특징이죠. 동맥류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거고 터지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데 파열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뒀을 때 대가가 굉장히 참혹하죠, 사실. 그런데 그 뇌졸중 참기에 질병이라는 게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동맥 경화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혈관 안에 지질이 쌓여서 혈관벽이 지저분해지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동맥 경화라고 하는데요. 동맥 경화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위험요인들이 조절되지 않고 몸에 오랫동안 축적될 때 생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요인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은 조금 애매하지만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다섯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채로 5년, 10년, 길게 20년까지 가게 되면 몸 혈관 전체가 동맥 경화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중에서 뇌동맥이 심해서 갑자기 그 혈관이 막히거나 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관리, 건강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 잘 하면 되죠. 평상시에 너무 그렇게. 또 그럴 필요는 없나요? 네, 대부분 외래 오시면 너무들 많이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냐. 나는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잘했냐.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나 잘하고 있는 거냐. 칭찬받아요. 나 치킨 안 먹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오늘 당장 드시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뇌졸중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조 증상이 어떻습니까? 뇌졸중이 올 때 흔한 증상이 편마비라고 해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어지럽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조 증상은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귀신같이 딱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한 5분, 10분 내로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꿈을 꿨나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착각한 건가 졸렸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혈관이 막혔다가 혈전이 막혔다가 몸이 뭔가 혈전 용의 성분 때문에 뚫린 거거든요. 갑자기 혈액이 다시 들어가니까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맥경화 같은 위험병변은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분은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면 당장 응급실에 오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좀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고. 고애라,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이 다섯 가지에 좀 본인이 많이 노출됐었고. 이게 또 아닌데 너무 걱정하다 보면 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아, 그래요? 아, 이제 한 60세 넘었는데 고혈압, 당뇨가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팔, 다리 힘이 빠진 게 약간 미미하게 왔을 때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손을 앞으로 내밀고 내밀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손을 완전히 이렇게 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펴고 한 5에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손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죠? 괜찮죠. 그런데 이제 힘이 살짝 빠지시면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 이게 한쪽이요? 이거 못 버티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면 이렇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쪽 다리를 이제 침대 위에서 양쪽을 동시에 올리고 눈을 감고 있어라 그러면 한쪽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은 못 느끼겠는데 아주 경미한 위약이 있을 때, 마비가 있을 때 테스트해보라고 하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약간 발음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발음 세 가지. 맘마, 랄라, 가가 세 가지 해봅니다. 그게 이제 발음이 뭉개지면 아, 이 완전 구음장애, 발음장애가 있다. 맘마, 갈라, 갈라. 맘마가 이제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요. 맘마, 맘마. 랄라는 경국에서 나는 소리고 가가라. 가가는 이제 연국에서 나는 소리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빨리 테스트해보는 거죠. 아, 여기 또 이제 테스트,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얼굴 찡그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얼굴이 보통 약간 비대칭이라서 사실은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얼굴 찡그림이 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이이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걸 땡기지 못하게 이렇게 쳐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뇌졸중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쪽이 터졌을 때 이쪽에 마비가 있다. 그럼 이쪽에 뇌졸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대칭입니다. 네, 대칭입니다. 뭐 뇌졸중을 또 예방하는 거. 이거 좀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 좀 있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다른 예고 없이 그 암에 대한 병이 생기고 감염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지만 뇌졸중은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계속 혈관이 스트레스를 줄 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고혈압하고 당뇨같이 아주 진단하기 쉬운 이 질환을 평상시에 잘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혈압. 사실은 진단이 너무 쉬워요. 평상시 집에서 팔뚝혈압계로 혈압을 자주 재보시기만 하면 140에 90을 넘는 게 조금 흔하다.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당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로 딱 한 가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6.0을 넘어가면 당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서서히 올라갈 때 초기에 두 가지를 잘 잡으면 그대로 갑니다. 사실은. 사실 혈압이 200이 돼서 본인이 모르거든요. 계속 모르고 있다가 그걸 수년, 수십년 살다가 나중에 혈관이 완전히 심한 동맥경화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거나 더 심하게 혈전에서 막혀서 불구가 된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잴 수 있는 고혈압, 혈압만 재도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뇌졸중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죠. 거의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뇌졸중이 병 중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처음 발생했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환자분 치료에 의해서 거의 다 좋아져요. 100%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격리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더 나빠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니까 앞으로는 나아질 만 남았다. 지금부터 점점 좋아질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또 치료하셨겠지만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이 생길 만한 분이 아닌데 이분은 뭔가 몸 안쪽에 그동안 몰랐던 암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암세포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뇌경증이 생긴 것 같다고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암 검사를 해보겠다. 이 회복에서 보면 이미 4기.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암세포가 발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 상태가 뇌졸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자분한테 이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본인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겠고 환자 보호자분들 못 받아들여서 치료할 때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 본인이 삶을 정리할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좀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어제도 어머님은 지금 이미 굉장히 심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하더라도 보호자분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휠체어에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런 확실한 예후에 대해서 좋을 때 어떻고 나쁠 때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해 하세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안내해 드리려고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내게 사실 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료를 너무 고집하다가 5개월 동안 투병하시다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 이 정도 상태에서는 평균 한 5년 정도 사니까 그 사이에 백혈병이 재발할 거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제가 그때 전공이 3년 차였는데 빈혈을 내가 진단을 못하다니. 눈만 까봐도 되는데 이게 집에서 아버지라고 진찰도 안 한 거예요. 어지럽다는데 아이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응급실에서 아버지 눈을 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아서 해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항암 치료하고 조금 관해됐다가 다시 이제 암세포가 나오고 또 하나 또 암세포가 나오고 이랬던 거였죠.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자세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그때 그래도 아버지와는 대화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본인 상황도 모르는 채로 나중에 혼수상태가 되고 돌아가셨어요. 병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지는 줄 알고 웃었다가 이러다가 착각을 하고 돌아가신 거죠.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을 할게. 그 말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다 막은 거죠. 듣지 못하게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진 병도 끝까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는. 아버지의 그런 병과 관련된 기억은 앞으로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항상 곱고 씹어보죠. 어떻게 의사를 시작하신 겁니까? 원래 의사를 시작한 것도 좀 애매하게 시작이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대에 왔더라고요. 공부 잘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갑니까, 여기 의대를. 지금까지 되게 이미지 좋았거든요. 갑자기 약간 학머러였어요. 교수님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어쩌지. 저 정말. 진짜 보고 잘하셨구나. 사실 의대를 가겠다는 결심으로 오게 된 건 아니었고 그냥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환자를 보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외래를 보는 동안 환자를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봐야 됩니다. 3분을 채 못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고 환자들한테 앞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힘드니까 알게 된 지식이나 아니면 알게 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게 된 지식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최근에 교과서도 쓰고 특히 뇌출혈, 지주망과 출혈 환자들 사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신약을 2012년부터 연구한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신약으로 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좌우명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 대우주에 네가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으려면 여기에 뭐하러 태어났냐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네 꿈이 만약에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벌처럼 사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사라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네, 네, 네.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하마드 알리가? 네 꿈이 크다. 네 꿈이 널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진 꿈은 지식을 알려주고 약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운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그런 말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네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똑같이 다른 의사들과 같은 일을 할 거라면 뭐하러 태어났냐라고 저한테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남은 인생 동안에 새로운 신약을 가지고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런 선생님의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저는 역시 속물인가 봐요. 신약? 바이오주구나. 신약. 아, 이건 어떤 또 바이오주지. 저는 또 다른 것보다 빨리 선생님이 번호를 알고 싶다는 말을 전화해서 밤에 선생님 나 어지러운데 괜찮아요? 이런 걸 물어봐도 괜찮을까? 정말로 좀 얘기하셨듯이 이게 좀 신약이라는 게 빨리 좀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좀 많은 환자분들께 저는 궁금한 게 신약이 나오기까지 선생님 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일상, 이상이 있고 성상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약을 처음에 만들면 동물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효능 시험을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독성과 이 양리학 상태를 보는 걸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규제기관한테 그 서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에서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개발했어도 투자를 받지 못하면 서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 서류를 내면 그 다음부터 일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일상이에요? 네. 그 다음 일상. 여태까지 계속 동물만 했습니다. 아니 그럼 동물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한 몇십억이 드는 거예요? 네, 20억이. 기본 20억은 들죠. 그래서 일상을 할 때 또 한 20억, 30억 들고. 그다음에 이상을 하고 3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할 때 이제 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천억 정도 들고. 이러니까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래서 신약 개발이 그렇게 힘들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아직 토양이 그 정도로 성숙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약 개발과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는 굉장히 비상사태라서 그걸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개발하던 과정과 약까지 나오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게 뉴스 나오지만. 그러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판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거는 사실 판타지입니다. 네, 대부분 빨라야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오래 걸리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까지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진도가 꽤 나간 걸로 봐서. 내년에는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거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약 하나 개발되는 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군요. 취미는 뭐가 있으세요? 약간 얘기하기가 좀 오글거리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평상시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다양한 자세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다양한 자세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야, 정말 역대 수없이 많은 저희가 또 수지 분들도 만나고. 네. 수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지만. 상상도 못 해 본 심이야. 다양한 자세로 잠을 자는 것도 아는 거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생각한다든지. 갑자기 지하철 안에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안전 자세로 생각한다든지. 음악을 틀어놓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오로지 선생님의 하나 생각은 지금 이 신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지금. 그런 것과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가치와 그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제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의 크기가 네가 뭐. 뭐라 그래? 뜨라까알리가 뭐. 따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그거 아니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네가 꿈을 꿀 거면 벌처럼 날아라. 뭐 그런 얘기에요. 날아서. 날아서 쏴라. 한 톡 쏘둔 물 쏴라. 뭘 쏴. 뭘 한 톡 쏴. 쏴라 했네. 쏴라 했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나를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뭡니까? 1번은 담배를 끊어라. 끊어라. 시작도 하지 말고 피고 있으면 당장 끊어라. 정말. 피지 마라. 저도 끊었지만. 백해무이기입니다. 백해무이기고 진짜 시작하지 않은 거죠. 네. 담배는 진짜.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라. 고혈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뇨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나이가 들면서 걸리게 되는 건데 두려워해서 진단을 회피하고 먹어야 될 약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병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초기일 때 빨리 잡으면 그 병이 동맥경을 안 일으키고 뇌졸중도 안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평소에 뭘 챙겨 드세요? 이거 중요하네요. 선생님이 챙겨 드시는 게 뭘까? 교수님이 뭘 챙겨 드시는 게 좀 있느냐. 저는 일단 고혈압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쪽을 닮았는데 그 목에 쪽이 굉장히 심한 심근경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체중 굉장히 찔 수 있고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반드시 생기겠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 대여섯 가지를 챙겨 먹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반드시 반드시 먹습니다. 그게 제일 저를 챙기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챙깁니다. 스스로 제가 진단한 병은 한 20개쯤 됩니다, 몸에. 내 스스로? 네, 20개쯤 되는데 그중에 약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한 4, 5가지 정도 있는 거죠. 대학교 끝나고 과를 정할 때 손을 많이 좀 떨고 있었어요. 수전증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떠는 것 때문에 나는 외과를 못 하겠구나 하고서 이 증상 때문에 외과 전체를 포기했었거든요. 정말 내가 괜히 가서 그쪽에 폐를 끼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식량과에서 약 하나 먹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평생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피하는 것 때문에 나빠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전에 약을 먹었으면 외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요거 때문에 했다는 게 굉장히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약을 필요한 약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진짜 교수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알리가 뭐라고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뵙습니다. 소개를 드릴게요.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분만을 집도한 우리 대한민국 다태야 분만의 최고 권위자 순대병원 산부기과 전종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저요? 뭐 출생부터 해야 되나요? 출생부터 하시는 거. 저는 순대병원 산부기과에서 상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쌍퇴임신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다섯 쌍둥이의 기들을 제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섯째입니다. 쌍둥이들의 아빠, 엄마는 육군 대입 부부입니다. 다섯 쌍둥이는 조금 작지만 모두 건강합니다. 이게 이제 다섯 쌍둥이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큰일은 아니라고요? 아주 드뭅니다. 저도 처음 다섯 쌍둥이는 받았고요. 네 쌍둥이도 사실 굉장히 드뭈고요. 그러니까요. 네 쌍둥이는 제가 지금까지 한 여덟 명? 네 쌍은 여덟 명 정도 제가 받았었고. 세 쌍둥이는 한 400에서 450. 몇 개에선데 저거를 많이. 그리고 쌍둥이는 한 4000점 넘게. 그런데 이번처럼 오둥이는 처음이었고요. 처음이십니까. 네. 아니 이게 사실 분무한 당시 상황도 굉장히 다급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떠셨는지. 다급했습니다. 지금 다섯 명 얘기가 잘 있는데 얘들이 다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중에서 한두 명이 또 잘못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했었고요. 얘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병상을 비워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은 비워두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병원의 의료진이 다 총출동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섯 명이면 5, 4, 20 해서 일단 스무 명이고요. 엄마 수술하는 사람 하면 스물다섯 명.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애기가 낳습니다. 분만 방법도 또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해요. 이게 그 지연 간격 분만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거를 사실은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애를 낳고 그 다음 애가 한참 있다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네 쌍둥이인데 오늘 낳고 그 다음날 하나 낳고 나머지 둘은 한 달 있다 낳고. 이런 애들. 그게 이제 지연 간격 분명.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첫 애기가 머리가 아래로 있어서 제가 걔만 받고 네 명을 더 끌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이 계속 건강하게 애들이 있나 하는 거에서 확신이 안 들어서 구하자 빨리. 그래서 수술을 그냥 수술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공준이 왕자님 몇 명 몇 명. 1, 2, 3, 4가 딸이고요. 다섯 번째 난 애가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다 있는데요. 지금 난 지가 이제 다음 주 되면 35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잘 큰 애는 2kg가 넘었고요. 다행이네요. 제일 작은 애가 이제 1.6kg입니다. 제일 작은 애? 네. 제일 작은 애. 그래서 애들이 다 장기나 이런 데도 큰 문제 없이. 다행이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Gazelle. 다 다행이네요. Z skipped a bike. 그래. 아이고 떴어. 아이고. 아빠. 아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아. 아빠? 거침없이 발아버릅니다. 아빠 손을 안 넣네 산부인과 중에서도 특히 산과가 힘든 과로 소문이 난다고 해요 일단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아기가 새벽 2시에 나올 수도 있고 토요일이나 휴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이 달력도 못 보고 시계도 못 보니까 어른인 내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냐고 사실은 저도 새벽에 3시 정도에 병원에서 전화 오면 한참 자다가 한숨 한번 푹 쉬죠 아 그렇죠 이게 뭐 옛다인데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적이에요 시동 거는 거죠 내 몸에 딱 서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진료를 보는 모든 임신부랑 가족들한테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산부인과 의사가 저만 아니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저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엄마랑 저희는 임신 기간 중에 10번에서 15번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만나기 때문에 누구 하면은 사실 기억이 꽤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지금 아기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한숨 푹 쉬고 아유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아기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성과가 크게 좋은 것 같아요 아기만 받으면 엄마들이 다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잘 못해도 아기를 그 시간에 맞춰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쌍둥이 저는 궁금한 게요 1분 형, 2분 동생 근데 누군가는 먼저 착상을 한 게 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나오는 거죠 아, 순서입니다 쌍둥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쌍둥이를 수술해서 낳을 때는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꺼냈는데 둘째가 양쪽으로 딱 같이 있어요 얘를 먼저 꺼내고 얘를 먼저 꺼내고 아, 형 동생이 갈... 아, 그거는 분만을 하는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 형 동생이 정해지는 거구나 오른쪽을 먼저 할까, 왼쪽을 먼저 할까 평생 가는 거잖아요, 사실 평생 가는 거 수술할 경우는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보는 게 산전의 초음파 볼 때 우리가 둘째로 봤던 애를 꺼내야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그 슈퍼맨이 돌아올 때 줄어놨 때 대한민국 만세도 우리 교수님께서... 아,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최근에 근황이 공개됐는데 벌써 10살이 됐어요, 우리 삼둥이가 저도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아,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또... 안녕하세요, 10살 송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10살 송민국입니다 따 הד tá doo DU!!!! 안녕하세요, 10살 송민국입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내가 참 산부인과 의사로서 얘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산부인과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좀 아이들이 커서 오면 진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식구들도 아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같이 데리고 와. 그러겠네. 보통 그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머리를 눌러서 인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가 처음 본 분이야. 이제 애들. 그럼 애는 이거 왜 이러냐고 이제 이러고. 인사해.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엄마들이 또 외래에 종종 찾아오세요. 백일이라고 오는 분들도 있고. 계시고. 돌이라고 오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감사하죠, 의사로서. 산모분들 사이에서 교수님이 이게 좀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태아 출산 관련 카페에서 일면 갓종관. 확실히 좀. 전느님으로. 갓종관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정말 부담스럽네요. 정말 부담스럽네요. 갓종관 좋은데요. 둘 중에 하나만 정해주시죠. 갓종관이 좋으신지 전느님이 좋으신지. 저는 그냥 전종관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너무 부담스럽고. 갓종관 괜찮은데. 저희가 그 스리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산부인과 레지던트 남궁혜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부인과 3년차 남궁혜륜이라고 합니다. 아 남궁혜륜 선생님이시군요. 잘한다. 역시 이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잘 알죠. 아 그러세요? 아주 잘합니다. 그 선생님 이번에 레지던트를 마치는데. 그 친구가 12월에 상과를 돌아서. 저랑 매일같이 회진 돌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레지던트를 드디어 마치시는구나. 12월. 내년 2월 달에 전문의 시험 보죠. 전문의 시험을 이제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1년 만에 뵙는 거죠? 결혼식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제 애기도 교수님이 받아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전공이 2년 차 때 당직을 서는데. 밤 사이에 예를 들어서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오거나 하면. 그걸 이제 교수님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요. 밤 10시에 한번 분만이 있어서 교수님을 전화드리고. 애기 받고 집에 가셨는데. 한 1시쯤 또 분만이 있어서. 또 전화를 드렸어요. 다시 집에 가셨는데. 새벽 4시에.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분만장에 들어오시면서. 콧나라를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이 되게 멋있고. 환자를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만 아직 괜찮을 거예요. 수술한 사람은 안 돼서. 지금 아주 편해요. 내가 너무 편안해져서. 잘 참아서. 고생했는데. 너무 다정한 대화였어요. 늘 다정하세요. 엄청 대기환자 많은데도. 뭐 여쭤보거나 질문하는 거에 한 번도 성의없게 안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멀리서 오지만.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주신 거거든요. 이게 촬영장 오기 전까지 진료 보셨다고 그래요? 오늘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외래가 있어서. 외래 진료 보고 여기로 왔죠. 그리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아, 왜? 근데. 지금 한 8cm 정도 열렸대요. 자궁 입구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겠어요. 저는 궁금한 게요. 우리 누나가 우리 조카들을 낳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묘했거든요. 네. 교수님은 많은 리액션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저도 많이 리액션을 합니다. 어떻게. 아니, 아기들 보면 아직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기들 나오면. 얘 봐, 이거 예쁘다 하는데. 정말 아직도 예뻐요. 너무 진짜 감동스러워요. 너무 그래요. 저는 그걸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진짜 그 감동의 현장에서 늘상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럼요. 안녕히 계세요. 오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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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나왔습니다. 오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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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태아 출산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위험률이 좀 높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끊임없이 관련 연구를 또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치료법을 도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요. 태아수혈증후군이라고 해서 한에게는 양수가 많아지고 한에는 양수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국에서는 2004년, 2005년 되면서 레이저 초작술로 해서 치료법이 확립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쌍둥이를 많이 보는 의사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을 해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하는 센터가 있어서 환자가 생겨서 언제 한다고 그날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간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내서 환자가 와서 시술하자마자 한 두 시간 있다가 초음파를 봤더니 네, 어떻게 됐어요? 양수가 작은 애가 원래 방광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두 시간 있다가 방광이 보이는 거예요. 벨고야. 그때 그 감격은 참 대단했는데 한 4년 전인가 산모하고 연락이 돼서 그 애기 사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산모분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서로 끈끈한 정이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산모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의사를 하다가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애기를 잘 낳고 간. 그래서 엄마도 애기도 건강하고 하면 엄마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엄마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기를 잘 낳고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맥박만 좀 빠르고 그래서 CT를 찍으러 CT실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혈압이 정상이 되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숨 쉬는 게 불편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숨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가빤었는데 임신부하고 농담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집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가길 수 있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산모가 30분 있다 사망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분만을 접는 의사가 많죠. 그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빚을 갚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잊혀지지는 않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기억에 남고 가야죠. 그런 부분들은. 출산 가정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는 산모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생각했어요. 많죠. 쌍둥이인데 17주에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첫째가 양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리고 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밀총파도 안 보고 얘는 어차피 나와서 못 사니까. 그 임산부가 28주가 넘어서 진통이 와서 낫거든요. 그래서 못 살겠구나 했더니 건강하게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양수가 없는데요? 양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신 17주부터 28주까지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애가 국민학생이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제가 보내 온 게 있거든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아들, 딸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면 생명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희가 그다음부터 그런 애들은 양수가 아무리 일찍 터졌더라도 어떤 애기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낳은 애기들이 그 이후에도 꽤 있습니다. 참 진짜 또 임신을 하고 계신 많은 사모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임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임신 30주 넘어가면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그럼 제가 엄마 몰라야지 임신하지. 알고는 못하는 게 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수시로 뭉치고 딱딱해지고 빠질 것 같고 또 몸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건지. 맞아요. 임신한 여성이죠. 여성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산모를 보지 않고 애기를 봐요. 이걸 먹으면 애기한테 도움이 될까? 해로울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딱 그거예요. 그래요? 단퇴하거나 쌍퇴하거나 삼퇴하거나 사퇴하거나 안정 빼고 다 해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 안정을 하라는 게 보통. 제 생각에도 좀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독이에요. 산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오해 중에서 하나가 안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임신 12주까지 안정기라고 그러는데. 뱃속에서 잘못되는 전체를 보면 임신 12주까지 잘못된 애들이 80%예요. 12주부터 40주까지 잘못된 애들이 20%예요. 그러니까 12주까지 유산된 애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유산대래가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있더라도 유산대래는 되고 정말 매일같이 돌아다녀도 유산 안대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이 많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시기를 안정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안정을 하면 나쁜 게 첫째, 몸이 나빠져요. 한 2주만 안정을 하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져요. 그런데 임신부들은 원래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안정을 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셋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아니 임신부의 삶의 질을 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임신부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누워있어야 된다. 누워있다고 조산이나 유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안정을 하는 거죠? 사모분들께 또 퇴교를 권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교를 했을 때 정말 애들이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일하는 여성들, 퇴교를 할 시간이 없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죄책감까지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애기가 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임신부가 퇴교를 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자기 일을 잘하면 그거로서 충분합니다. 엄마가 가정주부로서 그 일을 아니면 그 애기를 켜고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에 다니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갓 좀 갓 얘기하는 거예요. 갓 좀 갓. 갓 좀 갓. 눌러서 아, 이게 또 더워지네요 정말. 맞습니다. 덥습니다. 덥습니다. 어? 안 들어가지? 아, 뭐... 아, 저 휴대폰. 아, 보물입니다, 보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아, 우리 또 저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오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효운대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신승권이라고 합니다. 약간 아프셨지만 큰 문제는 없으셨으면 두 번째로 의사의 설렘을 받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시면 요즘 한창 바쁘실 때 아닙니까? 저 지금 코로나에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쁜 중입니다. 아, 근무한 지가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건소에서? 근무한 지는 2018년도부터 일해서 지금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의사가 꾸미셨습니까? 어릴 적에는 제가 사실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학창 시절에 세 번의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세 번이나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보다는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오가면서 의사가 되게 된 기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이 좀 안 좋으셨던 겁니까? 태어났을 때 대동맥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제일 큰 동맥이 있는데 그게 좀 좁아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안쪽에 판막이 있어요. 이렇게 피를 한쪽으로 가게끔 하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좀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몇 살 때 처음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세 살 때 처음 받았어요. 세 살 때요? 네, 네.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럼 세 살 때 받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이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큰 수술이지 않습니까? 심장 수술이라는 게. 그렇죠. 작은 수술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세 살 때 수술하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판막, 그걸 인공판막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떤 일이 좀 많이 힘드셨는지 좀 여쭤본다면요. 제 치료를 받는 과정은 부모님이 제일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인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병원을 오가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아픈 거를 티내지 않고 보통 이런 생활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체력장 같은 걸 할 때도 저는 오래 달리기를 꼭 하고 싶어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선생님이 제가 달리고 있는 걸 보고서 더 배려해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좀 쉬어라. 너는 그만해도 돼, 안해도 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하기 나쁘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한다 해서 하는 이야기고 배려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배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배제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픈 사람들도 결국 원하는 거는 똑같은 삶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평범함이 제일 바라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렇죠. 혹시나. 그렇잖아요. 학생을 또 보호해야 될 또 의무가 있으니까. 아니 그 학창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마라톤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였습니다. 세 번째 수술을 받고 고 2등해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인데 3월에서 4월 넘어갈 즈음에서 봉예술제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라톤을 해요. 그래서 수술 받고 지금 한 반년도 안 됐을 때죠. 반년도 안 됐을 때인데 저는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남들하고 다른 게 아니다. 나도 갔다. 어떻게 되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결심을 했고 진료를 받으러 가서 제 심장을 봐주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해도 되겠냐. 마라톤.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지만 그때 이미 저는 할 생각을 그쳤죠. 아 근데 이거 근데 선생님께서도 좀 하지 말라는 건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환자분들이 참 약간 야속할 때가 있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반대의 입장인 경우에 네. 마라톤 당일이 됐어요. 이제 혹시라도 들킬까 봐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 봐 대열의 가장 뒤에 가서 조용히 눈에 안 띄게 그렇게 마라톤을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죠. 어땠습니까? 아 그 학교가 지대가 되게 높아요. 언덕 위에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이렇게 한동안 가다 보니까 약간 가슴이 조이는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가족 생각도 나고 부모님 동생 생각도 나고 해서 사실 약간 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를 줄이고 뛰다, 걷다, 뛰다, 걷다 이렇게 하다가 반응점을 돌고 나서 올 때 다시 한번 이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차량도 와서 태워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 그럼 제가 뛰지는 않을 테니까 걸어서라도 완주를 하겠다. 완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지켜보시고 그렇게 완주를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을 받았었고 심장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 대상이었어요. 잘해라, 힘내라 이런 대상이었었는데 반응점을 돌 때는 앞서 갔던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파이팅을 외쳐줍니다. 그러면 저도 반응점을 돌 때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한테 파이팅을 외쳐줬겠죠. 그 순간 저도 남한테 뭔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거나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뭉클하네요. 그 선생님께서 결정적으로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세 번째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했었을 때에요. 아버지는 옆에 환자 보호자용 침대에서 누워계시고 저는 2시, 3시 이 정도까지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잠이 안 오고 창문 밖을 보니까 맞은편 건물에 그 시간까지 불이 안 꺼지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라고 옆에 있는 아버지 껴서 여쭤보니까 그거 의학 도서관이라고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저와 다른 세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환자로서 병실에 침대에 앉아서 저 의학 도서관을 바라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의학 도서관에서 환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찾아봐야겠다. 그게 아마 제가 의사가 되기로 가장 처음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 아닌가 기억이 드네요. 의사가 되고 나서의 그 기쁨은 진짜 이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는데요. 제가 정말 꿈꿔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제 주치의를 거의 그때까지 20년 넘게 봐주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분한테 제가 의사가 됐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천천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린이병원 소아과를 계속 다녀야 됩니다. 진료실 안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두세 명의 어린이들이 그 같이 안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내가 의사가 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진료실을 거쳐왔던 어떤 같은 환자가 의사가 됐다라는 이 소식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서도 아 교수님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크게 외쳤고 그때 막 뒤에서 약간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근데 멋지시네요. 힘든 일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듯이 또 좋은 일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재단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료실에 와가지고 직접 저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드렸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죠. 그리고 고생은 또 오죽했겠나.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취해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다 자세히 얘기하지만 의사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신세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세진 게 말고 또 총명하고 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깨우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이 한순간에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도 오히려 내가 자랑스럽고 복되고 스스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보건소예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개원들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인병원도. 근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거를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자체가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과연 제가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제가 뭔가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공직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정말. 병원을 개업하거나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훨씬 더 수입은 더 많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내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직에 들어가고 싶고 그중에서도 그냥 가장 이렇게 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보건소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말을 했고 흔쾌히 뜻을 밀어줘서 이날 때까지 또 공직에 몸을 닮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보건소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해 주시자면 보건소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요즘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검사하고 이런 가장 그 최전선에 있는 그런 기관이긴 한데요. 면봉으로 코하고 목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이제 그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 안에 깊숙하게 집어넣는데요. 코 아프잖아요. 독감할 때 해봤거든요.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걸 안 아프게 하려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봉을 제 코에 직접 집어넣습니다. 근데 방법을 찾으셨어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맞습니다. 보통 하나 둘 셋 할 때 둘 할 때 끝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끝납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는 건강증진과라고 해서 저희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식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거 상담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 줍니다. 그냥 누구나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또 그거에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치매안심센터라는 시설이 보건소마다 생겨서 선별검사도 다 무료로 가능하고. 네, 기억해 주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걸 한번 여쭤보십니까?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마라톤 바로 뛰기 직전에 본인이에요. 선생님, 마라톤을 뛰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 당시 나에게 지금 의사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뛰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선천성 심장병 환호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uel retailer 저는 무슨 일?' 슝배학과, 서우측 성형과 교수님들이 아이들의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위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심장병이 있는 저의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산을 오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보! 하나, 둘, 셋, 넷, 셋, 일곱, 여보! 아, 계단이가! 한 명, 한 명, 한 명! 50부터 얘기해. 50부터 가는 얘기해. 동생까지 놀러 가라고 하네요? 우리 애는 몇 살 때부터 산 갔는지 알아요? 세 살부터. 세 살부터 산 갔어요.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람을 같이 가정했을까요? 뭔 건강을 취할 것 같아요. 알고 있네요. 산에 다니면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잘 다니니까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저희 티셔츠를 보면 심장병 환호회가 써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어? 심장병이 써있는데 아이가 저렇게 잘 다니네? 저희 취지가 그거예요. 지금 뭐 흉백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그게 기준이 없거든요. 심장병 수술한 애들이 운동해도 되는지. 그런데 그전에는 무조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의사라는 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을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수술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심장병 수술을 한 다음에 건강한 사회에 가서 사회에 기여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환자 보호자랑 환자가 스스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산에 오를 때도 힘든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이걸 이겨내면 한 개 더 성장할 수 있겠지 더 커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오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산에 갔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유산시키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커서 잘 운동도 하고 잘 다닐 수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오히려 이 병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병이 없었으면 저런 인연도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축구 선수가 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시켜갔어요. 체육 선생님 이런 쪽으로 이제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병이 있어도 체육 쪽으로 정말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의사가 되던 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승헌아, 그 의사, 판사, 검사처럼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있지 않느냐. 그 직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사, 판사, 검사. 누군가의 고통이 그 직업의 존재 이유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낸 것, 저도 잊고 지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직업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또 뭐 하나 없습니까? 어떤 본인이 어떤 다 하고요. 조세만 이런 얘기를 이제 언젠가 동생들이 모으면. 방송되기 전에 제가 다. 그냥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때가 이제 99년도 이쯤이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간 직후였었어요. 서울역에 갔는데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옆에 헌혈퍼스가 있었고 이제 빵하고 우유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얼추감치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아, 저분들이 불쌍해 보이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예 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 빵 먹으려고 헌혈한 것 때문에 네가 살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사람들 살리는 멋진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미 많이 받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 그 받은 거를 돌려주기에도 빠듯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우리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우리 조셉? 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나를 일으켜준 누군가의 한마디가 있습니까? 어떤 말이라기보다는 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을승의 굿셀 건, 건강하다 할 때의 그 건인데요. 태어났을 때 워낙 이제 많이 아프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살아만 다오라는 뜻으로 승건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 강연 100도씨 같은데 지금 이거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강연을 하셔야... 혹시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이 있어, 아름다운 게 있다면 뭐? 끝이 있어, 아름다운 거. 아, 이게 있을까? 끝났으면 하는 건 코로나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정말... 이 코로나가 그 여행업 쪽에 계신 분들은 수많은 병들을 받잖아요. 메르스, 사드, 사스. 아, 사스. 그 뼈서... 진짜... 진짜 기본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남들 공부할 때 안 했어요. 아, 선생님한테 왜 그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사실은 어제도 아까도 좋은 얘기할 때 세렌디피티라고 있잖아요. 세렌디피티. 그게 생각나서 계속 세렌디피티가 생각이 나요. 네, 네. 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오포트라고 혈관에 잘 늘러붙는 세균이에요. 항암약은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종양 내과가 어떤 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암에 대한 치료가 수술방사선 항암치료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항암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항암치료라는 게 약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항암주사 놔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해질 수치는 수액주사 맞으면서 어느 정도. 제가 주로 보는 환자분들은 이제 사기암 환자분들이신데 안타깝게도 암이 좀 다른 데에 좀 번져있는 상태에서 진단받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뿌리 뽑고 완치하고 이제 이런 목적의 치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항암치료하면서 암을 가진 채로 이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종양 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특이로운 의사생활 특집일 수도 있고 의사분들께서 좀 깊이 하는 쪽이 이게 이제 흉부외과가 하나라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흉부외과 지원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래요. 그렇죠? 네. 1년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전국에 20명. 어떻습니까? 맞아요. 종양 내과는 좀 의사분들께 좀. 아유, 저희도 이 종양 내과가 좀 깊이 하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이게 좀 환자분들도 중환이 많고 좀 어려우신 환자분들도 많고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결국에는 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전공인 선생님들이 저희 과를 전공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과 속의 흉부외과라고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아, 여기는 또 종양 내과는 내과 쪽의 흉부외과입니다. 네.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뭐 개업을 할 수 있는 과도 아니니까 뭐 아주 크게 뭐 경제적인 보상을 누리는 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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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암에 걸리는 건데요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개별 환자의 암은 완치가 될 수 있어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암이라는 병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흔한 병이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병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암을 언제쯤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약간은 저는 관점을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을 완전히 뿌리 뽑고 없애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암을 가진 채로 오래오래 그냥 암과 더불어서 잘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너무 암이 정복이 안 된다고 슬퍼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을 사실 이제 치료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야 될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거 참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여전히 어려워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업적으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암을 진단받은 사실 그다음에 뭐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번져 있다는 거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이제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이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순간들은 저한테는 그 아이들 인거 같아요 아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40대 암 환자분들이시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랑 또 좀 얘기를 좀 해요 아유 좀 이제 안 좋으신데 애들도 좀 알고 있냐 애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가끔 이제 저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어 정말 저도 입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못 버티실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치료를 받고 굉장히 용감하게 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유 지금 좀 어렵습니다 네 진짜 아 너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부네요 죽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을 감싸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하니 아니 그 좀 환자분들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많이 대면을 좀 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네 저희 병원에 임종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1인실을 좀 개조해 놓은 방이에요 이게 2인실이나 6인실 다 인실에서 돌아가시면 가족들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종이 임박해오면 임종방에 모시게 되는데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는 거가 청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종이 임박해오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그래도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없는 특수한 스피커 같은 게 좀 큰 게 있어요 좀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면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면은 환자분들께서 좀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임종방 회진이 되게 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회진인데 한번은 갔는데 환자분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이제 혈압도 얼마 안 잡히고 아 이제 한두 시간 못 버티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랬는데 그 옆에서 스피커 음악이 계속 무슨 트로트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땡뻘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혹시 이렇게 음악을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신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애들 셋을 다 대학을 보내고 또 큰딸은 박사도 만들고 이렇게 양말 공장을 평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분인데 나훈아, 송대관 이런 트로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 노래를 옆에다 같이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땡뻘을 네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보니까 저는 그 땡뻘 가사가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이 땡뻘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뻘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뻘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승 가시는 마지막 길이 좀 추우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참을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임종방에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좀 부둥키고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아 이게 땡뻘이라는 노래가 사실 또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네 근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를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 힘들어하시고 힘들 때 어떤 노래를 들으면 잘 모르죠 이런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주시라 그러면은 뭘 틀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족분들이 아버지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지님을 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80세 폐암 진단받은 할머니셨는데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셨어요 보험 안 되더라도 비싼냐 이런 거 다 상관 없으니까 항암치료 뭐 최고로 좋은 거로 최고로 비싼 걸로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셨었던 분인데 정작 그 환자분께서는 힘든 항암치료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은 이제 지금 삶을 마무리해도 나는 여한 없이 잘 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힘든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드님들이랑 이제 가족분들이 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항암치료를 하셨던 현자분이신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특히 이제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이 오니까 응급실을 오셨었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까지 가셨는데 결국 암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그분께 좀 죄송해요 그렇게 한다고 가족들의 마음은 위안이 될 수 있어도 그게 환자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은 더 제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못했었던 게 좀 아쉬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최선과 집착은 한 끗 차이고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최선이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은 기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혹시 좀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있어요? 저희가 환자분 보면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열도 나고 이제는 진짜 하루 이틀 못 버티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진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태로 며칠씩을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도 3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계속 안 좋기는 하는데 임종이 지연이 되고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이렇게 쪼로로 열리더니 애들이 두 명이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애기들이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이제 아빠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한 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기다렸군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애들을 보고서는 떠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셨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제 진작만 할 뿐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께 숙제도 좀 내주신다고 그래요? 아 네 제가 무슨 숙제를? 거창한 숙제는 아니고요 뭐 환자분들께 일기를 좀 써보시라 뭐 이런 숙제들을 좀 많이 내줘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면 일단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오늘 들었었던 생각 같은 것도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조그만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 데 좀 메모를 좀 하시라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재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환자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이제 외래를 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평소에 그 투병 생활하면서 썼던 일기장을 저한테 조금 보여주셨는데 그 환자분이 별로 말씀도 없었던 분이세요 근데 일기도 딱 두 줄을 쓰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두 줄씩만 근데 일기장 한 구석에 아들한테 너무나 미안하다 그런데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겠다 딱 두 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아버님의 일기장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유산처럼 남는 거죠 근데 일기장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일기를 쓰라고 했다 이 의사가 좀 이상한 의사 같다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웃었었던 기억도 좀 납니다 아 알겠죠 아니 그 교수님 저는 좀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제가 그 암은 언제쯤 정복될 수 있느냐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희망적이고 하나는 좀 주고 가셔야 돼요 그 암 이게 또 치료하는 기술이 여기까지 갔다 이러면서 뭔가 그런 것들은 많이 있죠 뭐 어디까지 갔습니까? 일단은 요즘에는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 할 때 찾아내가지고 수술로서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은 문제 없이 암을 정복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항암제도 요즘 좋은 항암제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갖고요 먹는 표적항암제 같은 것도 많고 그냥 먹는 걸로? 그냥 먹는 약 요즘 또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그래갖고 또 면역력을 올려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좋은 항암제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을 가진 채로 그냥 별 문제 없이 딱 보면 어? 저분 암환자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래오래 잘 지내시는 게 많아요 사실 누구나 영생을 꿈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 연장 그러나 이게 뭐 다 생명은 유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좀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 질문은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 뵐 때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생각만 해도 되게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령 제 환자분들 중에서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꼈었는데 막상 암에 걸려보고 숨이 차 보니까 숨을 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건지를 몰랐다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님이 늘 있어 왔으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나랑 같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 하고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떠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보면 아마도 부모님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 같은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갑자기 주름살 같은 게 눈에 들어오기도 시작할 거고 허리가 굉장히 굽어있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지기도 시작할 거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삶도 많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뀌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 참 와닿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다리 안쪽만 다쳐도 샤워하거나 돌아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막상 내가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워요 막상 내가 당연한 게 없구나 오 사랑 참 우스워라 기나긴 날이 지나도 전 그 자리에 시간이 망쳐버린 채로 이렇게 버젓이는 사람 널 그리워하고 있으니 여기가 난다 고맙다 노을떠이 고를고 ière 아멘